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 전할까 혼자 있지만 둘이라고 생각해요 난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길을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남아있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난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길을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대 사진 앞에서 흔들 continu는 그렇게 우리 스파이지요 지금 중국을 갔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되어있고 가격도 인쇄대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야 우리 업자들한테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? 지금 현 30... 회수로 34년이집이요 34년이집이요? 한 자리에서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력이 밑단한 느낌 그런 노하우가 있죠 현장을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라는 그 개념이 저는 머리에 이렇게 도면이 다 들어와요 다 확 들어와요 근데 현상 경험의 노하우는요 경험이 많아요 지금까지 현상을 보면 그 체계적으로 끝나는 시간과 다 맞아떨어지게 쉬운 방법이 다 끝나고 그래도 시간 한 번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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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